네 반갑습니다 아우렬입니다 내일이면 또 장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지금 4월 11일 일요일 오후 10시 39분이구요 내일장 4월 12일 월요일에 대비해서 또 추천주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두산 퓨얼셀입니다 두산 퓨얼셀인데 사실 제가 두산 그룹주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두산 그룹주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요게 이제 좀 금요일 장 마감하고 좀 눈에 띄더라구요 눈에 띄던데 뭐 특별한 호재가 보이진 않지만 어쨌거나 수구면에서 조금 뭔가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자 일단은 봅시다 우선 차트를 보시면요 쭉 그러니까 이제 2월 2월 부터에서 쭉 빠졌었죠 쭉 떨어져서 이제 파란색 61선을 깨고 그렇게 쭉 빠졌다가 지금 지난주 들어서 이제 다시 21선을 깼어요 21선을 돌파해서 다시 이제 좀 고개를 드는 모습입니다 네 고개를 드는 모습인데 일단 일별 시세로 보면 7일, 8일, 9일 연속 3일 3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구요 그 3거래일째 좀 괜찮은 흔해는 보였어요 금요일에 5.8% 그러니까 52,900원까지 갔다가 윗고리를 달고 조금 빠지긴 했는데 거래원 쪽을 보시면요 JP모건에서 갑자기 굉장히 매수를 했어요 JP모건 뿐만 아니라 외국계 투자자들이 좀 많이 샀는데요 기간 외국인을 보시면 금요일에 기간도 외국인도 제법 매집을 했습니다 외국인은 그 전날인 목요일 4월 8일에도 제법 매집을 했죠 슬슬 매수세가 기간 외국인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제 우상향을 할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어요 이제 슬슬 꿈틀꿈틀 하는 거죠 그래서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는데 이때 거래량만 탁 터지면서 장대항봉을 뽑아버리면 완전히 우상향으로 방향을 트는 건데 어쨌거나 지금 수급을 보나 차트를 보나 이제 슬슬 좀 꿈틀거리는 것 같아요 슬슬 이제 매집을 시작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너무 한 번에 많이 들어가지 마시고요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세요 한 번 적게는 세 번 많게는 다섯 번 이렇게 해서 분할로 접근하셔서 조금 텀을 가지고 느긋하게 수익을 내신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일장 4월 12일 월요일장 두산 퓨어셀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네 이상 아우레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